전철역 예정지 인근 땅을 투기한 혐의로 포천시 공무원이 구속된 가운데 경찰이 이 공무원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포천시청 공무원 2명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구속된 공무원 A씨와 그의 부인 B씨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면서 감사 질문 내용을 주고 답변을 받았으면서도 감사 문답서는 마치 대면 조사를 한 것처럼 꾸민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포함해 구속된 공무원 A씨와 그의 부인 B씨 등 4명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공무원 A씨의 다른 부동산 거래 내역 3건과 토지 매매 과정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